여러분 안녕하세요. 충분한 휴식기를 갖고 이제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 앞에 돌아온 섹스폰 연주자 제프리입니다. 너무 늦었어요. 진짜 죄송해요. 근데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전 일이 많으면 무조건 행복한 거라 생각했었는데 스트레스에서 오는 이 몸의 과부하가 제 건강을 정말 많이 해쳤더라고요. 제 상황이 말이죠. 가수들의 전국 투어 콘서트는 뭐 늘 하던 대로 계속 진행되고 근데 이번에 제가 송가인씨 타이틀곡 앨범의 타이틀곡을 녹음했었잖아요. 그 영향으로 가수분들 앨범 녹음량이 두 배로 더 늘어나서 적지 않은 시간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결혼 준비부터 많은 레슨생분들의 섹스폰 라이프도 책임을 지다 보니까 몸이 견뎌내질 못하더라고요. 정신은 멀쩡한데 몸이 총나는 느낌이 뭔지 이번에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회복한 제풀이가 여러분들에게 복귀 인사와 더불어 제 계획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섹스폰 교육 영상을 한 명의 생초보 학생을 두고 레슨 실황 영상을 제작하려 합니다. 한 주당 한 개씩 총 30에서 40부작으로 만들어보려 계획하고 있고 섹스폰을 한 번도 불어보지 않은 후배를 데리고 와서 앞으로 이 친구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는지 흥미 유발이 아닌 올바른 섹스폰 실력 향상을 위한 레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앞에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게 레슨 과정 하나하나를 딱딱하지 않고 또 즐겁게 볼 수 있도록 예능감 있게 편집해서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30에서 40회가 예상되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섹스폰을 처음 보는 이 친구와 여러분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편집을 제가 하지 않고 와이프가 해주기로 했어요.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인데 편집 실력도 진짜 사람 자체가 기본 센스가 진짜 좋습니다. 저 결혼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계획 제가 틈틈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려 합니다. 저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뭐 제가 악기 부러지고 뭐 여러분들이 듣고 박수치고 그런 저만의 파티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섹스폰 고민들을 직접 들어보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조언해드리는 방식으로 의미 깊은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들어서 채팅창으로만 봐서 어떤 점이 문제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음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녹음된 여러분의 연주 녹음 파일을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고 제가 듣고 피드백해드리는 최선의 방식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섹스폰 레슨 실황 장기적 콘텐츠가 대중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사랑받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섹스폰 레슨 드라마라 생각하고 보신다면 재미도 또 실력적 능률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것 같아요. 제프리가 반년 넘게 자꾸 시작하는 이 프로젝트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다음 주에 그 오프닝 영상이 공개됩니다. 총 두 편으로 나눠서 오프닝 영상이 공개되고 그 다음부터 본편이 시작되고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들 저 제프리랑 이제 제대로 교감하고 교류해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